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찬양이었습니다 네 2021년 땅콩린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꼭 그만큼 해주세요 땅콩린 화이팅! 바이바이 우리 서로 다른 마음 위로 사랑이 내려 살짝 네 가슴에 기대 안겨 혼자 말을 할까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것 지금 이 마련이 틀려 저 하늘까지 틀려 나도 오늘 밤엔 같은 소원 글게 될 거야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우리는 이 사랑 지금처럼만 간직해 주길 기도해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우리는 이 사랑 지금처럼만 간직해 주길 기도해 기도해 네 2021년에도 땅콩린이 쇼 챔피언의 찬양이었습니다 예 네 2021년 땅콩린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꼭 그만큼 해주세요 땅콩린 화이팅! bye-bye 여러분